이곳 구경 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 댄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저희가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? 판넬? 판넬에 이제 여기 인스타그램이랑 구독하실 수 있는 링크 같은 것들 올려놨고요. 여기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신상일, 내 삶의 빛, 내 생명의 불꽃, 나의 제, 나의 영혼. 뭐 정교인가요? 저 멀리 계신 분들도 저희 공연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다음 무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